예, 아이고 말씀 되십니다. 박수 한 번 넘어갈게요. 하이킥스. 자, 출발입니다. 노란색 흑발. 여러분, 박수와 감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새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으라는 것들은 역사들이 중간에 공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내게 입구로 편해지는 리레스 대구에 불파기돼. 신기론을 넘어섰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 세계적인 기록이 지금까지는 400미터에 불과했습니다. 한강은 강폭이 최소한 1km에 미치기 때문에 건넌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기록이 됩니다. 한강은 강폭이 최소한 1km에 미치기 때문에 건넌다. 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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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ұ